강릉시장 김홍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강릉은 대륙으로, 해양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. 물류인프라 확충을 이렇게 힘을 삼아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우리같은 사람들이 불안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기업끼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.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열린 환경을 조성하여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, 일하면서 더욱 즐거운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강릉이 글로벌 관광도시가 되길 바랄게요. 사계절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. 호텔, 콘도, 숙박시설과 본도라, 케이블카, 트렘과 같이 양적 질적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곳곳에 만들어서 소비와 유동인구를 밀려나가고 지역본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. 또한 볼거리, 즐길거리와 함께하는 국제대회를 적극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산업의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강릉의 미래가치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.